여완윤! 자, 운유라. 아홉 개 맞춰서 한 번 멘붕에 다 빠뜨려 보자. 그래! 멘붕 타임! 멘붕 타임이야. 시작! 운유라. 우리 집에서 키우는 거 뭐야, 어항 안에? 도마뱀! 굉장히 더운 나라에서 온 물고기. 열대요! 그렇지! 좋아! 자, 빨리 빨리! 학교를 뭐 해? 학교를 가지. 아니, 학교 지금 말고 학교를 못 갔어. 그게 뭐야? 결석! 베리베리 하이레벨. 베리베리. 퀸! 퀸허스밴드. 퀸! 그렇지! 통화자. 왜? 나 사실 이거 몰라. 아 통화, 통화자. 뭔데? 뭔데? 아 맞다! 그거지! 22 빼기 7? 어떻게 있어? 18? 아니지. 22 빼기 7. 우리 이걸 넘어가야 돼. 22. 16! 15? 15 더하기 8! 23? 빨리 빨리 빨리! 남자가 이거 캠핑 가는 건데. 남자가 캠핑을 가. 군대! 이거 아빠 친구가 뭐 갔어? 뭐 했어? 아빠 친구가. 이거 옛날 때 아빠 친구가. 부스카운트! 형님아. 뭔 말 할 수 있어? 이거 스타킹 MC. 강도? 그렇지! 좋아! 좋아! 이거 아빠가 뭐 해. 이거 촬영 때문에 아빠가 뭐 해. 대출! 아니 아빠가 촬영 때문에 힘들어. 뭐 해. 스트레스? 아니 그게 아니라. 아빠가 너무 힘들어서 뭐 해. 울어. 아니. 내가 너무하다 이거. 내가 너무해하다. 울어. 울음. 아 뭐야. 고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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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섯 개. 잘했어. 잘했어. 레이와. 잘했어. 자 가겠습니다. 시작. 어. 네가 저는 강아지를 통틀어서 뭐라 그러지? 강아지 고양이 이런 거 다? 동물? 네. 애완 동물? 그렇죠. 자 달리세요. 우리 집 이거 눌러야지 문이 열네. 비밀번호? 아니 그거 말고. 이걸 누르는데 비밀번호 말고 다른 걸로. 비밀번호 말고? 겉은? 초인종? 뭐? 영어로 비밀번호를 말해봐요. 패스워드? 오케이. 아 영어로 맞추네. 엄마가 집에다 이거 달아놨어. 어 무서워라. 뭐라고 했지 엄마가? 뭐 달아놨다고 했지? 영어로. 감시카메라? 영어로 4개. 어 그걸 영어로. 아 시베. 아 아 시베. 아 시베. 아 시베. 아 시베 너하고 손으로 daring? 아 시스테리? 아니요? Kü시? 아 시스테리 아니요? 아 시스테리 아니요? 순서야. 주얼리? 오케이. 엄마가 많이 만들어주는 요리인데. 맛있다. 어 근데 야채같은 거 넣고 계란 넣어가지고 케첩 쫙. 오므라이스. 좋아해요 달리세요 우리가 케찹이죠? 수영할 때 물을 이렇게 해요 점프 점프하는 거를 다이빙 그렇다고요! 저래요! 다 학교 입는 거 교복 그걸 영어로 유니폼 아 네! 엄마 커피 시키면요 이거를 다시 해줘요 6개?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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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는 뭐야? 축구 선수 그걸 나라를 뭐에서 해? 엄마가 맨날 엄마는 우리나라 뭐고? 미스코리아 아 그거? 나라 뭐지 나라? 선수? 나라를 대표하는 거 대표 선수 8개! 8개씩! 국가대표 1등입니다 많이 부탁했어 아 국가대표 엉덩이 1등이에요 저 이분 스피드키즈 말이죠 세 가족이 탄생을 했어요 지난주에 우리 유빈 양이 많이 울었죠? 오늘은 이겼어요 그죠? 누구 덕분?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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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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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 유빈 시우에게 외식 상품권 선물로 드립니다 다음승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스타킹 무대에서 펼쳐지는 엄청난 혈투 엄마? 휴가 싶어요 예!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의 폭발 댑 드럼쇼까지 상상을 초월한 아찔한 유기 퍼레이드 스타킹 기대하십시오 신나는 유기 퍼레이드 신나는 유기 퍼레이드